요새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아빠에게 연근조림을 해달라고 했어요 연근은 필러로 껍질을 벗기고 어밀히 두께로 썰어주고 찬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해줘 일단 끓는 물에 식초를 2큰술 정도 넣어주고 깨끗이 씻어온 연근을 넣고 20분 동안 팔팔 끓여줘야 한단다 끓인 연근을 찬물에 두어번 씻어 준비해주고 팬에 기름을 3큰술 정도 두르고 3분간 연근을 잘 벗가 골고루 코팅을 해줘 연근은 흙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흙설탕을 2큰술 넣어주고 간장 4큰술을 넣고 중불로 8분 정도 볶아주고 물 100ml를 넣고 생강을 아주 조금만 넣어줘 아빠 생강은 왜 넣는 건가요? 먹고나서 또 생각나라고 넣어준단다 이제 무려 6큰술 넣어주고 10분간 더 졸여준 후에 통깨만 뿌려주면 맛있는 연근조림 완성이란다 연근은 혈관 건강 개선에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환자에게도 너무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한 연근은 예전부터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침과 감기증 상환화에 도움이 되고 천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